반갑습니다. 또 국회에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저는 종농릉 총연맹 의장 겸 농민의 길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덕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의 황금 들판을 맡기도 전에 태풍이 나락을 쓸어버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축사를 휩쓸었습니다. 주민조례안 청구 서명운동 우리 사회가 농업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농민수당제가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정책임을 확인시켜준 운동으로 주권재민 민주주의 실현운동입니다. 이렇게 농민이 직접 만들었고 온 국민이 박수치는 정책인 농민수당이 더 이상 지자체 및 일부 의원들에 의해 그 정신이 찢어져서는 안 됩니다.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운적 기능을 국가가 보상하고 국가로부터 농민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민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농민수당 입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 관심을 갖고 농민수당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급 대상, 지급의 농민기정 등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정부 각계 전문가, 현장 농민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 부안의 지역구로서 김종혜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농민수당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기상으로 저는 늦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까 김영재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농민은 농민이기 이전의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익수당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입법적으로 처리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이러한 토론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입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이러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농민들도 자기 농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자긍심 이전에 경제적으로도 실제적 도움이 되는 이러한 좋은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인사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영훈 원입니다. 농민수당 문제와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고 있고 이제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안이 기본적인 안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농민수당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문제 아직 정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지금 사회적 기구 등을 통해서 각각의 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 농민수당으로 가는 게 맞는지 기본소득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 가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또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지금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수당제를 좀 주장을 해나갈 것인지 문제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례조정운동의 의미를 어떻게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받아 안아서 이 문제를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할까 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농민수당 문제, 기본소득 문제가 좀 더 국회에서 논의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대안 주시면 또 국회 차원에서 좀 더 각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농민수당 제가 말씀드릴 것이 농민수당 입법화 필요성과 과제에 관련해서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 네 가지입니다. 농민수당 조례재정 과정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입법화의, 정부청으로서 입법화의 필요성, 법률재정을 위한 과제, 입법화 계기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재정 과정 평가에서 먼저 활동 과정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이 활동 과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민이 주장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그걸 표현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시면 제일 앞 페이지에 울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표지에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려가는 모습. 저희 동네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추석 때 울려가다 보니까 70대 아래 청춘이 한 여섯 분이 나오셔서 울려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보편화된 시골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에 전농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 논의가 전개될 때 이 말을 가장 많이 써 먹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청소를 내 앞 마당을 쓰더라도 다 우리 청소노동자들, 노동자들이 직접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당을 다 쓰는데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추석맞이, 봄맞이 전부 울력으로 하고 돈을 어디 세금을 받고 한 것들이 아니라 울력으로 해서 마을을 갖고 있다. 그건 우리 농민들만 경관을 갖다 보는 것이냐. 오다 가다 많은 분들이 거기 사는 분이든 안 사는 분이든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다 하면서 첫 논의가 됐던 것이 농민수당이었다고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던 농민수당이 2016년도에 전농, 그리고 농민의 길, 그리고 민중연합당이 그때 당시 총선 공약으로 받아 안고 그리고 2017년 대선 공약까지 거치면서 그때까지는 아직 농민수당의 개념도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바로 작년 민중당이 지방선거 공약을 전면으로 가져오면서 저희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중당뿐만 아니라 당론으로는 채택을 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전부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면서 거의 전국가의 첫 발판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전남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바로 7월에 시군토론회, 농민수당 추진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농민회와 연홍, 그리고 민중당이 함께해서 추진위를 구성을 했는데 추진위 구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기본 방안을 마련해내는 것과 시군의 농민수당의 내용들을 확산시켜내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기억으로 제가 9월 달까지 12개 시군 토론회를 쫙 마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남군이 8월 달에 농민수당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남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또 도토론회가 4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군수들이 한두 분씩 우리 시군도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 전남도지사가 김영록 도지사님이 갖고 있던 것이 전남형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저희가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겠다. 바로 2019년도에는 조례를 만들고 20년도부터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논의 한 축에서는 도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였고 했는데 이게 그냥 논의만으로는 절대 확산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내용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6월에 6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조례 재정운동에 저희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동안 저희가 주민조례를 여러 건 해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남이 한 15,700명, 16,000명 정도면 주인 발의가 되는 건데 그때 당시 한 달 만에 4만 3천 명이 넘는 그중에는 1만 6천 명의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례 발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30일 날 농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해서 도의회를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후에 발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이 주장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민조례는 촛불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이 의식들이 많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북도도 3만 명에 달하는 10일 만에 단 10일 만에 3만 명에 달하는 서명이 나왔고 오늘 충남도도 3만 9천 명이죠. 3만 9천 명인가 3만 7천 명인가 이렇게 서명을 진행했던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 요약은 그렇게 하고요. 농민 수당이 법적. 그렇다면 이 농민 수당의 다른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이 부분들은 각 시군 토론회나 여러 지역 토론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URF상 속에서 농업의 비교적 기능 그리고 농업의 다운척 기능이 기능 적립이 WTO, OECD, FAO 식량기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유엔 총회에서 농민 권리선언으로 연결되면서 각 국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증진 노력을 해라는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논농업직불제가 2헥타 기준에서 소액으로 진행되었었지만 이게 2005년 쌀직불금으로 전환되어 버리면서 가격에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지 갖고 있던 기능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08년에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능 증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이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현금화된 내용도 많이 말해서 어느 기관은 157조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느 기관은 80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농민수당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바로 공익적 기능에 있다.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소득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는데 저희가 농민수당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들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먼저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농민수당의 어떤 성격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농민수당의 성격. 농민수당이 갖고 있는 아까 수당의 개념을 말씀하실 때 이게 꼭 공짜로 이렇게 받는 텀으로 받는 어떤 이런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지원이라는 개념이 맞지 않냐. 기본소득이 맞지 않냐. 농업가치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하나로 쭉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아지는 것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 그리고 농민의 개념을 농업인에서 농민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면서 결국 농민에게 주는 보상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개념으로써 수당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현재도 하나의 과제처럼 쟁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기본소득제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쟁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급 대상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농민수당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제쳐놓고 행정에서는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예산 마련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마련과 지급 대상자의 공정성 이게 받는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의 중심으로 지급 대상의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더 확대되다 보니까 농민이란 무엇인가 농민이란 무엇인가로 더욱더 확대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합의해가고 있는 것이 농업 경영체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법만 갖고는 농민을 규정할 수 없다 제대로 그러면서 더욱더 확대로 논의가 되고 있는 농민 특히나 지급 대상 문제에서는 여성 농민의 소외 문제 배제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이외에 오순희 정책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가면서 지급 대상의 문제는 지금도 논의 중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할 것인가까지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산 정책의 변화입니다. 농민수당 정책은 단일 농업 정책으로서는 가장 큰 액수 이걸 농업 정책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따로 별도 농업 정책이긴 하되 별도 예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는 돈이다. 예를 들면 전남에 월 10만 원씩 농가로 하면 24만 농가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농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34만 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 하면 한 4천억이 됩니다. 4천억이. 도가 50대 50으로 되었을 때 2천억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 전남 농업 예산이 1조 한 3천억 정도 했다는데 15% 정도 차지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정책이 아예 머리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예산 정책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변화가 결국 규모 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농정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 정책의 변화를 보면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음에 앞에서 말했던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 쟁점으로 현재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법률로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민수당과의 결합 문제입니다. 전남에서 특이하게 서로 이번에 보니까 전북과 전남이 경쟁을 했어요. 내가 해남이 한번 그걸 전국 최초라는 것을 써먹기 시작하니까 과학역 최초는 내가 먼저 해야겠다 해서 전북하고 전남이 그걸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6일 날 전북도지사가 도의회가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9월 30일 날 전남이 통과를 시켰는데 전남은 여기에 어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남은 농어민 봉익수당 최초 전북은 농민수당 최초 이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저희들로서는 해남 농민수당 최초는 저희가 불을 지폈던 것이니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학역은 이미 전국화를 시켜내는 데 있어서는 이미 불은 다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민수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한평에서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논의된 문제가 어떻게 도입됐느냐가 문제는 거죠. 그냥 끼어맞추기 싫어. 농민수당 주니까 어민도 준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제도가 어민들 직접 민주주의라고 말했던 그 특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민토론회도 저희가 진행하고 기본 안도 좀 만들었는데 농업과 농촌과 어촌의 가치를 높이고 농민과 어민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이건 어민수당이 독자적인 조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수당과 동시 시행이 돼야 된다는 이 정도로 저희는 맞추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 또한 한 해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그래서 이 관련도 이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주도 그리고 지방 도입 여기까지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정부 도입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 도입의 문제. 하지만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 농민수당의 근거 그리고 농민수당의 기본 방안은 결국 정부 도입 입법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에서부터 합의해왔던 그리고 3년간 4년간 쭉 합의해왔던 이 내용들이 기본이 돼서 논의가 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논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동안 민중당안 이 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욱더 많은 토론과 참여를 통해서 이후에 입법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의 연구기 팀장이신 이수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 이수미입니다. 농민수당은 우리 현장의 농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현장의 농민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아마 오늘 중앙정부의 입법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 농민수당이 과연 어떤 힘의 원천으로 지금까지 1년이라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8년 6월 그러니까 농민수당이 수면으로 떠오른 그때부터 생각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넘었죠. 그런데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이 힘이 되어서 농민수당이 이렇게 전남에서 제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모든 지역 전국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시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 발의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행정이 주도해서 그리고 시의원이 주도해서 입법 예고된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만든 조례의 목적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 농민수당, 지역의 농민수당이 담고 있는 아마 가장 큰 힘은 우리 농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 여기 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의 논밭에서 우리 태풍 피해를 복구에 우리 땀을 흘리시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 땅을 우리 농지를 지키고 있는 내가 자랑스러운 농민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농민수당의 힘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업생산활동이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공익적인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농민의 가치, 농민의 권리라는 좀 더 큰 포괄적인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수당이 농민의 권리로서 농민의 가치를 인정받는 농민수당이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입법 그리고 중앙정부의 제도로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난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간을 헤쳐나가는 힘 또한 우리 지역의 농민수당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이 좀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농민수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정말 힘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더 증시시켜 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해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면, 증명해내면 농민수당이 중앙정부의 제도로 도입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 그러한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수십 년 동안 여기 계신 우리 농민들이 해나갔던 활동을 좀 더 어떻게 더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우리 농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농민수당 마을 교육 그리고 마을 활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농민수당 마을 교육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성 농민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토종 씨앗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 씨앗을 우리 여성 농민들께서 수년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마다 전남, 충남, 경북, 제주 다 다르죠? 우리 장, 우리 여성 농민들, 우리 어머니께서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전통, 우리의 맛, 고유의 맛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장을 담그지 못합니다. 저희 아마 저희 친정어머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시면 아마 제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먹어왔던 그런 장맛을 더 이상 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쩌면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러한 가치들이 저는 저희 농민들, 우리 여성 농민들이 하고 있는 우리의 활동이 바로 다 모든 것이 다 공익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농경문화, 전통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서로 마을에 가농 상지를 챙기는 마음 바로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 농민수당의 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 어떻게 보면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생산 활동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공익형 직불제가 다루고 있지 못한 지역의 문화 그리고 우리 지역 마을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가치를 담고 있는 농민수당이 좀 더 포괄적인 저는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마을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마을 전통문화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을 통한 마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원적 기능보다는 공익기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익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공익기능을 홍보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알려나가고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일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본은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도도부현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지 전국 각지의 휴교소 그리고 농산물 집판장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축제 그리고 지역의 행사장 등에 이러한 농업농촌이 어떠한 공익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성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희가 80페이지부터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일본의 규슈 지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이러한 어떻게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더 가치 있는 활동으로 홍보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만 제가 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간략하게 힐링을 주는 농촌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가 하나 정말 짤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 경관 공모사진에 응모된 그러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농촌이 어떠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홍보하고 있는 그 영상뿐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농업 생산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익적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수당은 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우리 나라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활동 이러한 곳곳에 숨어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저희는 지금은 저희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려내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조례재정운동을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지만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어서 조례재정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알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아닌 지자체가 정부가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의 가치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저희가 점점 더 튼튼히 만들어 나가면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농민수당을 제도로 도입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가 이 농촌지역을 얼마나 끈끈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권국대 한상희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아마 지금 우리 이야기에 가장 타당한 것 같습니다. 농업의 다기능성 또는 공익성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먹거리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늘 아래 자연과 더불어서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뚜렷한 그냥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집단이라고 표현할게요. 집단 또는 그 계층이 농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현재 우리 지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농민을 중심으로 또는 농촌이나 농업을 중심으로 이제 관심 방향을 이동해 나가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는가 그동안 공업하라는 그런 틀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이고 또 생명침해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농업이나 농촌 또는 농민의 활동들 또는 그 삶 자체가 이제 자연을 재생산하는 틀이 아니냐 그런 인식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식이 저는 우리 농업기본법에 10년 전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상당히 오래전 한 10년 넘었죠. 농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촌, 농업 이 개념이 들어갔고 다기능성 공익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 토론문은 다 아는 이야기 그냥 그대로 적어놓은 건데요. 이제 농업은 공익성, 다기능성을 가진다. 농업의 공익성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왔던 농민들이 희생이죠. 이제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군가가 무임성차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농민들의 희생을 보상하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지 농민의 공익이라는 게 자연 보존하고 수질 보존되는 것이 농민들의 권리로 보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법을 유지하고 이런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농지를 택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지으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거든요. 이제 국토 뭐 국가의 어떤 또는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가라고 봐야 될 겁니다. 농민수당의 문제 또는 이제 그 뭡니까 공익성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의무로 다가옵니다. 희생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제 농법을 그러니까 어떤 친환경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든지 또는 토지를 수탈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말아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농사의 역기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기대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공익적인 진전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받겠다는 것이지 그게 뭐 어떤 그 뭡니까 뭐 없는 것을 달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제 사료를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무적이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사회가 보상을 하고 또 농민들은 그 보상을 받는 대신 어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이제 주고받고 하는 식의 그런 개념으로 집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농민수당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때문에 복지수당도 아니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에서 차출될 수도 안 되고 단순히 농어촌 발전 개념으로 이해할 부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의 유지라든지 또는 전통문화의 개성발전이라든지 또는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거는 어떤 다른 예산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촌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 목표 또는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새로운 국가 목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죠. 이 개념을 위해서 특별 목적의 어떤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예산에서 쪼개어 가지는 아까 15% 그렇게 나옵니다만 사실 그런 논법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서 엄밀하게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주장한다면 칼자루를 농민들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농식품부의 송란근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 직전에 정의당 수당법 토론회 제가 갔었었는데요. 그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시는 게 농업인 수당이 농업정책이다. 그래서 직불제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지자체 13군데 지금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법부상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해 줬잖아요. 그때 그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이제 좀 약간 위험에 차이는 사람들한테 플러스로 해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게 수당이라는 게 되게 개념적으로 또 이제 공익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되게 다 혼란스러워 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 직불제냐 농업정책이냐 복지정책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이제 좀 기준을 볼 때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혜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다른 정책이면은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정책이면은 아무리 우리가 다르다 주장해서 사회적으로 중복된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복지부가 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해 주면서 나갔던 게 그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면은 반드시 합치겠다. 그래서 지금 나간 게 전남도 전북도 협의는 나가면서 그 기초구를 없애라고 나갔지 않습니까. 또 조건을 또 단계에 이제 공익적 식불제 도입되면 비슷하면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정책을 이제 정책 틀이라는 게 부처 안에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는 게 걸려버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중복 문제 해산하려고 통합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지금 어쨌든 정부 정책 내에서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고 지금 수당을 사회보장제도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은 사회보장제도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좀 더 기존의 직불제를 확충하려고 공익적 직불제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불제라는 건 어쨌든 간에 선진국에서 이미 오랫전에 해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직첩치불제는 또 WTO 규정에 따라서 좀 요건이 달라요. 수당하고 되게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시는 게 더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익에 대한 보상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것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이석하 차장님께서 외국 사회에 막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외국에서 공부도 해봤고 OECD, PIP도 많이 읽어봤는데 외국에서 말하는 공익이라는 표현은 공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도 않죠. 정확하게는 안 쓰는데 그거는 약간의 의무에 가깝거든요. 권리라기보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은 워낙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자료가 돌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너무 그거를 권리라고 얘기하시면 충돌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친환경 쪽 연구하신 학자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구체적이지 않게 식량을 공급하고 그런 기능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익을 창출하고 어떤 여러 가지 데미지, 약간 피해를 주냐. 이거 따져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연구를 여기서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 같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사람이 노동당 출신이지만 농업이 실제로 더 많은 피해를 이야기하니까 데미지가 더 많다고 해서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집약적인 농업을 다 안 하는 대신에 직불금을 더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꿨고 공정직금직불제가 거의 비슷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농업인 수당을 자꾸 공익적 기능, 기능을 너무 연결하시다 보면 그런 데서 논리적으로 좀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공정직불제하고 중복된다는 논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보장 제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를 이유가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품목별로 예전에 다 가격 기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 말로는 우유가 호수같이 만들어지고 곡물이 산처럼 쌓여가지고 이제 그걸 정부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걸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품목에 프로덕트한테 안 하고 프로듀서한테 사람하게 하겠다고 바꾼 게 직접 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농가한테 존을 주겠다. 품목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사람 간 게 직접 지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조금 논리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정책을 좀 발전시키는 게 되게 좋긴 한데 그게 좀 해석에 조금 오해가 좀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이제 논란이 생기고 저희가 어쨌든 이 정책을 아까 사회적 합의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라는 건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더 디벨롭을 좀 지키고 논리를 하려면 약간 그런 것도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완전히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농업인 수당이 더 안착화되고 좀 발전하려면 그런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국은 재원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공익천 직불제 재원도 상당히 지금 버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이제 손흥 직불이라는 걸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이고 외국에 그런 제도 없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그걸 도입했기 때문에 그게 우선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도가 좀 지방이 또 많이 확산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숙소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고 동시에 그걸 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힘을 가지고 농민들이 뒤에 받쳐줄 테니까 힘 있게 한번 이 농민수당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토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